저 푸른 바다 바라보았죠 저 푸른 하늘 바라보았죠 안녕하세요. 9월 9일 날 인천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싶은 파페라 가수 마리현입니다. 시민 참가단으로 참가하셔서 여러분의 멋진 기록 저희를 평가해 주셨으면 그리고 심사해 주셨으면 하고요. 그보다 먼저 함께 참가하는 열 팀이 너무 좋은 곡들을 준비했으니까 오셔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요. 저희 아빠가 직접 쓰신 곡으로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. 진심을 담아서 저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날 뵐게요.